오늘은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변호사 시절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권력이라는 것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이야기하고 권력 남용은 이런 권력을 정해진 규정이나 기준을 넘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 성명서는 권력 남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준비된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무면의사와 의료기 영업사원에 불법 수술을 받은 환자 두 명이 사흘 간격으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은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시키고 마치 자격 있는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불법 대리 수술을 은폐하기 위해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유상범 변호사를 7500만 원에 선임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국회의원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유상범 변호사가 대리 수술 사망 사건을 덮기 위해서 내놓은 수법들은 일지 조작 같은 증거 인멸부터 범인 은닉 등 사건 은폐 행위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상범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명의상의 의사를 돈을 주고 매수해야 불법 대리 수술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범인 은닉 범행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36조 제2항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가의 기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행위입니다 조작해서 명성을 얻고 덮어서 돈방석에 앉는다는 검찰의 DNA가 퇴직 후에도 유감없이 발휘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그랬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검찰의 상식과 정의는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사장까지 오른 검찰 고위직 출신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에 국민들은 큰 분노와 함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은 사건도 은폐하기 위하여 또 다른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기된 범인 은닉 변호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유상범 의원을 변호사 윤리위반으로 즉시 징계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을 비호하지 말고 즉각 징계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또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LH 특검의 협상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민을 우롱하는 매우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협상 대표단을 교체해야 합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노원 모임처럼에는 유상범 의원에게 고발 등을 포함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24일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의 일동 2월 24일 행동하는 의원으로